웰컴 마이프렌드! 안녕하세요 제 넌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께요 오늘은 보경 형님이랑 이제 대회 같은 걸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강원도까지 왔어요 야 근데 경치 진짜 죽인다 미쳤다 이거 봐봐요 인사에 운명을 벼네 개척팔, 소연아 개척팔이지 와 진짜 당황했어 기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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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 나 들어가는 거 찍게 들어가줘 굴한데 병신 가 버리고 가자 기훈이가 쏘는 돈까스집 와 기훈아 나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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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동도둑이다 우동도둑 니꺼야 빙실아 진짜 진짜 맛없다 기훈아 꼬치 맛있어? 형 꼬치보다 맛있어 시새끼야 수억의 군고구마 먹고 싶어? 너 최대한 불쌍하게 먹으면 내가 5천원 줄게 5천원? 응 시블룩한 거 봐 오 오 전 나 벌써부터 불쌍해 그 약간 검정고무실 나오는 그 라면 뺏어먹는 새끼 진짜 하란다고 하네 병신새끼 시블룩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맛있다 맛있어? 응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아 아 이래서 구독자 5천 명이구나 아 간나 새끼 미친 새끼 하냐 이거 인생 사진 야 고구마 쳐 먹어 야 고구마 먹으면서 찍어봐 야 고구마 야 인생 사진이다 제목 제목 아 현금이 현금이 없어서 어? 현금 없어? 현금 없어? 어 현금 있어? 어 나 있어 나 오늘 아빠가 놀러 간다고 해서 주셨다고 와 아빠가 이거 놀라고 아빠가 아버님이 이거 주신 거야? 600원? 와 와 와 아버님 돈 많이 버시다보다 와 와 나중에 미래 딸이야 너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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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 명? 어 진짜 한 명이라도 어 제너리다가 기준이야 한 명이 뭐야 백 명 야 재밌게 놀아 재밌게 그래 그래 나야 나 나 나야 아 뭘 찍어 하하하 야 임요한님 왔어 임요한님 야 주봐봐 알아봐 임요한님 나 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오 제노님이세요? 반갑습니다 촬영 잠시 가능하십니까? 네 촬영 잠시 가능하십니까? 네 인사하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이미 소개하는군요 네 네 어 제가 정보에 좀 아 그래요 아 제논이라고 크리에이터 종합 크리에이터 반갑습니다 어 제논님이세요? 아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뭐야 오 너 욕하면 안 되는데 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 어 아 아 자 이제 드디어 리허설이 끝나고 다음날 네 이제 복염형이랑 이제 드디어 뜨는 날입니다 오도팬이냐에 따라서 평강시를 받으십니까? 500번 자 500번 자 500번 자 500번 보여줘요 오도팬이에요 저 형 복염이요 저 형 복염이요 저 형 복염이요 아 아 아 아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아 세게 떼 아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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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떼십시오 빨리 떼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392번 2번 2번 아 럭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저희가 뭐 준비한 음료수 게임이 있는데 늦게 사람은 아픈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 먹는 거였는데 아 늦게 아 이게 지금 사과 겨자 아 아 자 우리 끝에서부터 하나씩 이 자네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샷은 원샷 가면 좋죠 원샷은 해야죠 자 그만 오 이거 위가 죽는데 냄새가 벌써부터 냄새가 벌써부터 아 지목해주세요 누가 마실 건지 세명 하나 둘 셋 아 아 와 아 둘 둘 둘 둘 셋 아 알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양심 양 아 아 이거 이거 무슨 향이 나오지 내가 어 왜 그래 어 어 어 이거 먹었어 이거 네 오 오 멋있다 역시 아 아 아 뱉었는데요 제가 방금 뱉었는데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입만 맛보시고 결정해보세요 맛보시고 결정해보세요 맛보세요 네 어 먹을만 하실까요 어 어 어 나눠볼게요 네 네 이거 진짜 괜찮으시거든요 이런 느낌은 아 아 아 아 어 어 잠깐만 가봐봐요 괜찮은거지 어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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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